왜 본인이 가장 먼저 승진할 것 같아요? 도저히 그럴 깜냥이 안 돼 보여요? 승진이 느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 훈련하신 거 알고 있는... 알고 있는데! 얘네는 학사고 나는 석사가 두 개다 그게 아니야 인싸 중에! 인싸! 삼성증권의 인싸들을 만나보는 시간 인사이드 삼성증권 핵인싸 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삼성금융캠퍼스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이곳에 오면 우리 또 삼성증권의 미래이자 아 정말 삼성증권을 이끌어갈 그런 동력들 우리 신입사원분들을 만나뵐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로 가면 되나? 어 저기 있다! 집중의 박수를! 신입사원분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과 패기를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세이 삼성! 유세이 증권! 아 삼성! 증권! 삼성! 증권! 인사이드! 삼성증권! 가시죠 인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분들인 것 같은데 차례대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삼성증권 리서치 직무 예리한 눈이 될 신입사원 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삼성증권의 예리한 눈 가운데 계신 남자분도 삼성증권 미래의 심장 리테일 영업 직무 장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의 심장 아직 주체를 못해서 땀이 나는데 뭘 주체를 못하겠어요? 좀 열정으로 다 끌어당기겠다 제가 영업 직무거든요 주체가 안 된다 이 심장이다 나는 삼성증권의 엔진이다 맞습니다 다들 뭔가 이렇게 정해왔나 봐요 마지막으로 저는 IT 직무의 동기들의 비타민 비타민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막내 신입사원 문초은입니다 조금 뻔뻔하신 편이다 본인 입으로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 역시 이제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또 우리가 월드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앞자리 9 아니에요? 저는 0 0 엄청 젊으신 분인데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 분이 선별돼서 나온 이유가 에이스 중에 에이스 아 에이스 중에 에이스 너무 뻔한 거 질문하셨다 보면 나오잖아요 딱 보자마자 아 오늘 촬영 편하겠다 탑 티어들만 나왔다 오늘 이렇게 파이닝 있게 한번 출발을 해봤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시고 3초 안에 해야 돼요 3초 안에 3초 안에 안 하면 이거 약간 신뢰성의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준비되셨죠? 네 자 질문 드립니다 나는 취업 준비할 때 삼성증권이 1순위였다 O X 하나 둘 셋 야 이거는 뭐 O를 할 수밖에 없지 정말 맞습니까? 정말입니다 먼저 우리 앞자리가 공이신 부분부터 이번에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증권에 꼭 입사해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이니까? 우리 심장은?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영업하기도 아무래도 둘이 만나는 순간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겠다 제가 그 말이었어요 여기 너무 과해 여기 힘들어 1순위의 회사를 이렇게 또 한 번에 딱 들어오신 거잖아요 어떤 본인만의 어떤 비결이 있다면? 4.1 잘 관리한다든지 자격증을 깐다든지 뭐 학점은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4.3 만점이 그리고 삼성전자를 다녔다가 뭐야? 뭐야? 금융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규성 씨는? 제가 포인트 잡았던 거는 삼성증권 사랑한다 이런 것까지 알아봤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 오 그게 뭐예요? 삼성증권의 7가지 원칙이라고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하니까 부사장님이 고기를 딱 드시던 그때 딱 느꼈어 아 먹혔다 아 먹혔다 인싸 삼성증권에서 꼭 가고 싶은 팀이 있다 하나 둘 셋 이쪽은 뭐예요? 세모 동그라미 X 근데 혹시 세모 가능할까요? 하셔도 돼요 먼저 일단 동그라미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바로는 가기 조금 힘든 팀인데 기업 금융시점이라고 저는 기업들 대상으로 자금 조달도 좀 덮고 이런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야망이 큽니다 야 이거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인 고객님들 만나 뵙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큰 규모로 결국 목적지는 거기로 가고 싶어요 확고한 목표 좋습니다 세모 표시하신 두 분은 왜 세모예요? 아마 센터장님이나 윗분들께서 잘 배치 면담 후에 갈 수 있는 팀이 8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넣어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련히 윗선에서 알아서 잘해주지 않을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내 성심성인껏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좋습니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싸 중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종업계 경쟁사에서 연봉 2천만 원을 더 준다고 한다면 이직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네 3천만 원 하나 둘 셋 네 피가 파란색이야 이런 거 궁금해요 성격은 나쁜데 일을 잘하는 상사를 원하면 5 해주시고 아주 다정하지만 일을 못하는 상사를 원하시면 X 하나 둘 셋 이쪽은 O? O? 이쪽은 X예요 왜 X예요? 일은 제가 잘하면 일단 되고 맞추셨습니까? 지게 딸기는 무슨 질문을 해도 본인 PR로 바뀔 자 그럼 우리 MBTA가 ENT제이거든요? 독재자 약간 이런 꼰대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이 효율적으로 딱딱 되고 열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 난 진짜 제대로 한 번 성과를 내보겠다 인싸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나요? 면접 때 직무 면접을 몇 문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그 질문이 뭐였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직무 면접의 내용은 이제 대회빈 걸로 알고 있어서 야 로얄티가 야 저기 광고 누가 이러고 있다 그럼 여기 다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캐주얼한 질문들도 있는데 화장실 앞자리를 원하면 O 팀장님 바로 옆자리를 원하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왜 자꾸 남의 거 보고 바꿔요 그럼 우리 팀장님 옆자리 왜 팀장님 옆자리를 팀장님 옆자리면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잘 보시지 않을까 네 나 여기 너무 힘들어 자 여기 왜 X 오이고 X 오이고 다음 사실 인턴 할 때 팀장님 옆자리를 이미 한 번 경험해보긴 해봤거든요 어땠어 어땠어 난 그걸 듣고 싶단 말이야 무슨 일 있을 때 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계속 나를 왜 찾냐 오케이 여기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초은 씨는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화장실 자주 빠르게 갔다 올 수 있는 화장실 가는 1, 2분의 걷는 시간조차 아깝다? 아하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인싸 이제는 좀 진지한 질문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에게 쓸 거다는 O 고생한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X 하나 둘 셋 아이 좋습니다 좋아요 부모님께 어떤 거 해드리고 싶어요? 황금으로 드리려고 계획 중이어서 크게 한 번 생색을 내야 그 뒤부터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안 했다가 달에 수십씩 뜯기고 있어요 우리 규성 씨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조금 티를 내셔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 채널? 네 맞아요 첫 월분만으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두 번 쓰긴 하죠? 우리 초은 씨는 부모님께 어떻게 쓰고 싶어요? 첫 월급이니까 80%는 첫 월급의 80%를? 부모님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사랑해? 아니 보기 좋아요 인싸 자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동기지만 내가 이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승진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O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안 돼 옆에 보면 앞만 봐 자 하나 둘 셋 오 이쪽은 세모 아 자꾸 줄타기 해요 왜 자 이쪽은 X 이쪽은 O예요 세 명 다 대답이 달라요 왜 본인이 가장 먼저 승진할 것 같아요? 규성이는 도저히 그럴 깜냥이 안 돼 보여요? 초은 씨는 승진이 느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 동기분들이 다 훌륭하신 거 알고 있는 알고 있는데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석사인 것도 좀 고려가 되잖아요 얘네는 학사고 나는 석사가 두 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위험했어요 인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아 근데 이거는 O나 X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삼성증권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질문하지 말까요? 그냥 네 빠르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삼성증권에 입사하고 나서 특히 이런 게 나는 너무 좋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나요? 패밀리 위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패밀리 위크 그게 뭐예요? 임직원들의 리프레쉬를 위해서 오 영업일을 연속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주말이랑 같이 딱 쓰면 7일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초은 씨는요? 저도 똑같은데 매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점? 어디 가고 싶어요? 저요? 어... 딱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규성 씨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남미 가고 싶어요 어 남미 왜요? 열정의 나라잖아요 아 짜증나 왜 아 왜 또 이렇게 이거 진짜 컷 컷 인싸 열정이 이렇게 뜨거운 신입사원들은 또 오랜만에 만나봐요 미디어를 통해서는 뭐 요새 신입사원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 일찍 퇴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전혀 안 그럴 거 같아 정년까지 갈 거 같아요 아주 과도한 열정 보기 좋은데 근데 솔직하게 정말 요거는 아쉽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복장이 아무래도 증권사이고 약간 실내의 아이콘 이래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증권사의 비즈니스 캐주얼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이쪽은 그냥 비즈니스 아니에요? 캐주얼은 거들 뿐 오늘 촬영하시려고 이렇게 촬영 입으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와요? 촬영하려고 조금 더 신경 쓴 거 있지만 평소에도 이렇게를 좀 캐주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에 훨씬 아깝다? 네네 규성 씨는요? 저는 직무 배치를 부산으로 받게 되거든요 동기들이랑 떨어져야 되니까 배치 받고도 동기들 보러 자주 올 겁니까? 와야죠 공약 한 번 가보시죠 부산에 가고 나서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동기들 보러 서울 올라올 겁니까? 1년에 2번 설마 추석이랑 설이야? 상반기, 하반기 초은 씨도 아쉬운 점이 좀 있었나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사람들이 많은 점? 지하철에 낑겨 가는 요새 회사들은 10시까지 출근하는 데도 있고 탄력금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아침 뱃바람부터 장시간이 열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싸 아 늦었어 그러면 저는 이제 20대, 30대의 센스 있는 모습을 원하거든요 삼성증권으로 사행시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삼성증권에서 성 성공해서 증 증권업에서 가장 멋진 원 권경숙 여사님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야 내가 이걸 원했어 여기 빨래감기로 처리되고 여기만 이제 뜬다니까 오늘 이렇게 삼성증권의 미래를 만나봤는데 이제 또 실무에 배치가 돼서 열심히 활약하시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유튜브라고 해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삼성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아 뭐야 누가 내렸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고생했고 이제 효도하고 연애하자 초은아 칼취업 멋져 기특해 지수야 그동안 삼성증권에 입사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나의 속도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자 화이팅 대한민국의 새내기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